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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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다가 일어나셨나봐요 아 누워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섹시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내시는거에요?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좀 잠긴거에요? 좀 안들리거든요 잘 아 잘 안들려요? 네 누워있어가지고 술 좀 술 한잔 했어요? 아니요 저 맨정신이요 맨정신이요? 네 이어폰을 껴서 그런가? 이상하네 몇살이세요? 저 서른이요 저 서른이요? 혹시 성우세요? 일부러 목소리 똑바로 하세요 아 똑바로 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요? 누나 뭐해? 전화 연결될지 몰라가지고 혼자 살아요? 네 혼자 살아요 그래요 어디서 살아요? 저 여기 용인이요 용인? 아 좋은데 사네 네 누나 네? 앙기모띠 그거 한번만 해주면 안돼요? 뭐.. 뭘 하라고요? 앙기모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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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다 이노나 누나 누나 저 본적 있는데 저 남순님 실제로 본적 있어요 어디서요? 어떻게? 어디서? 어.. 2년 전에? 어? 2년 전에? 1년 전? 2년 전에요 2년 전? 네 방송 안할때네요 저? 어.. 근데 남순님 때문에 아프리패를 알았어요 전 방송 안할땐데 근데? 어 근데 방송 하실.. 그때 아마 남캠 하실때였을거에요 어.. 어떻게 봤죠? 저희? 아.. 말해주세요? 네.. 말해도 돼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.. 병원에서 갔어요 병원에서 병원이요? 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혹시 성형외과요? 네 오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난감하게 하세요? 왜? 아.. 제가 물어봤잖아요 말해도 돼요? 이랬잖아요 네 말해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남순님 알아가지고 네네네 네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래요? 예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하세요 누나? 네? 뭐하세요? 근데 근데 저는 근데 저거 어떻게 알았어요? 그때? 저거 그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말해주세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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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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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그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? 네?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? 제가? 아.. 저한테요? 네네네 아..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끊지마봐 끊지마봐 네? 끊지마봐 전화를 걸게요 전화를 걸게요 뭐 한다고요? 여보세요? 전화를 끊어봐 누나 전화가 오는데? 어 그거 받아 봐 여보세요? 네 누나 네 그 뭐 어떻게 한다고 다시 그 좀 얘기 좀 한번 잠깐만 해볼까? 얘기해봐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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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그때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. 네. 모르겠어요. 기억이 안 나요. 한두 군데 간 게 아니라서. 아. 말을 되게 안 들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전화 되게 많이 하시고. 저는 전화 안 하는데. 제 친구가 했나 보죠. 아닌데. 그만 좀 하세요. 진짜 이제. 적당한 게 없네. 이 여자가. 응원합니다. 방송 중인 거 모르세요? 알아요. 알겠어요. 들어가십시오. 네. 네. 그 저 카톡으로 누구라고 얼굴로 사진만 좀 보내주세요. 방송에 공개 안 할 테니까. 아 네 알겠어요. 저도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열 개 팬가요. 감사합니다. 뭐야. 이런. 이런. 음. 잠깐만. 어? 해명이 없어요. 해명이 없어요. 근데 확실한 건 아니야. 얼굴을 딱 보면 나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사진이 오면. 아 깜짝이야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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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? 네. 본인은 저를 어디서 볼까요?